아이고, 여기 뷰티플리니라다 아 아 아 아 비하인드 뒤로 비하인드 뒤로 조용기 파스터가 빅 미스테크 한게 지금 보면은 프로가스펠 철척 커뮤션이 라니모브되있잖아 그지 프로가스펠 철척 커뮤션이 자 11, 12, 비핵 어 몬데이 메이트라보 자 스트레인즌이 대열이죠 번초부 플러스 철체가 라이야나 맨하탄, 뉴욕, 뉴조지, 로스앤젤레스, 와시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라이야나 근데 버진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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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인즌이 버진케어 지금 퍼블릭 월드 넌 크리찬 어 라시니까 마이너스가 그리고 칠드론도 싫었고 대열패런스도 싫었고 근데 페스펠 철체가 더 중요해요 어 슈퍼 알비다 블로그 슈퍼 알비다 블로그 자 또 크락션 또 나오지 자 버스가 지금 크락션 나오지 저 버스가 저거 다 블랙이 좀 다 4탄이거든 11, 17, 비핵 올 지금 레트로버스에요 버스 올 지금 모스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에 모스 시스템에 시스템에 올 트랜스포테이션 버스 택시 서둘버스 에어 버스 서둘버스 올 올 저 포탈 크락션 하지 자 2, 0, 1, 8, 1, 0, 9, 2 2, 0, 1, 8, 1, 0, 9, 2 자 마시던 듯이 또 크락션 또 나왔어 오버드에서 라이터넨던 버스에요 어 에이틴스트리에서 K3에서 라이터넨던 그 메트로버스 어 그게 포탈 크락션에서 자 자 어 해간 올 이 소사이티 어 이 프레임에 이제 세담 다 되는거에요 시티홀 11, 14 자 어 11, 12에치 11, 14 어 PM, Monday, May, 12에 뜯어놓은거에요 어 자 그래가 슈퍼 알비다 블로그오지다드시 슈퍼카 슈퍼 알비다 블로그오지다드시 슈퍼 피게이다 블로그오지다드시 슈퍼카 슈퍼피게이다 블로그오지다드시 그리고 어 플라잉카약 설치인투버 글말이 그리고 USA 플랍사지 설치인투버 글말이 이제 그게 바로 사탄 커넥션 어 자 주이시피플이 왜 힘이 하냐 어 자 주이시가 비플은 초전피플인데 나오는 웨이스트드 비플 바이블보게되면 웨이스트드 비오 갓 도전 케어 지저스도 도전 케어 어 그 인 더 바이블보게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앤 히스 퓨틸스 네 세인트 피럴 세인트 제이콥 매튜 룩 어 데이알드 이 제이클 어 니가 뭐 I don't know about detailed Bible knowledge지만 응 어 니는 I don't know where 이러면 I don't know mention about it 어 I don't because I didn't study in the Christian college 어 니가 mention about Bible다 그건 certain knowledge인가 I know니까 음 Based on my speculation 이 이 인더 바이블레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히스 퓨피스 스튜더츠 who followed 지저스 크라이스트 then finishing to 주이싱 after death 젠타일 어 젠타일 젠타일 그거라죠 어 지금 이 people who followed 이 주이식디플 그지 totally 지금 이 주이식디플의 인세인 비히리얼 그냥 지금이 보게되면은 월컷투게더를 하는데 자 데모크리틱 파리 그니? US 데모크리틱 파리 사우스 크라이스크리아 데모크리틱 파리 자 미노코리아니깐 김대중 김양삼 조용기 샘성 현대 그니? 어 데모크리처 US 데모크리처하고 월컷투게더하지? 사탕이란 말이야 올 드럭게이 비저블리 그니? 그리고 데이트라이트도 리글라이저 사탕 라이프스타일 언더로우 하바드 빌크리턴 칠르리킹턴 존키리 알고 어 뭐 오바마 전부다 사탕 트럭앤케잌 노벨피스프라이저 노벨피스프라이저 간입 요거 세번째 샘성 wait tud 제가 그 Larg 피스플, 스틸링 오퍼레션, 스틸링 오퍼레션, 폭스덱, 비스덱, 슛덱, 드랍덱, 컷덱, 샤크덱, 이투덱, 헤머스덱, 뭐 올 다야. 완전 사탄 입을 비추어. 근데 패스톨 조용기 철취가 라시인데 지금 바티칸하고 월드축에도 하고 있더라고. 바티칸, 캐솔릭하고 몸몬, 몸몬하고 그 다음에 신하고 월드축에도 하더라고. 주이신. 몸몬이 제프리존스. 제프리존스가 가드릴레시피드, 패스톨 조용기 페밀이라고. 그리고 폴싴, 폴싴이 또 몸몬이라고. 몸몬. 올 월드축에도 하는가. 수로폴리티컬 파리. 캐솔릭, 프로테스탄트, 몸몬, 신하고고. 그리고 이제 본체부터 무엇을 하는지 있어요. 왜 패스톨 조용기가 스페셜리 왜 패스톨 고경환이 그 커넥션 같더라고. 패스톨 고경환이. 내가 보니까 패스톨 고경환이 디퍼런 메뉴가 매니탐스 나오는 거 있잖아 투게더 했는데 미가 포즈닝이 딱 되어버렸어 미가 포즈닝이 됐는데 그 익스피리언스가 same thing happened in 로스앤젤레스 안도라 카페 안도라 카페에서 same thing happened 그건 바이티인데 메디슨으로 자꾸만 어프로칭하고 스마일 하는거지 블랙피플의 어프로칭테크는 스네이크의 어프로칭테크입니다 슬라이더 위도 아들레이스 자꾸만 프리텐드 노르말 그러는데 모스트 크림이 아들지 노 릴레이션싱 노 릴레이션싱 전부다 힌맨킬러입니다 데이가 트레이닝 인 아프리카 자마이크 하이드 그리고 인류스로 스머글링 하는거야 노 릴레이션싱 페스톨 조용기가 그 익어노라고 했다 스프러가서 펼쳤지 올 그 찬지 올 페스톨가 익어노를 하고 있다 How could they ignore it 하우 하우 페스톨 공용안도 마주차 타고 있어요 히 쏘미면서 투게덜 이링 했습니다 그냥 알유오케이 알유오케이 이러더라고 이링 푸드하고 미가 인센이 됐는데 그냥 알유오케이 그러고 넘어가 same thing happened 했어요 인 로센 이랬어요 안드라 카페에서 티를 드링크를 했는데 LAPD 자노 서든니 same effect인가 턱이 패럴라이즈가 되고 아이스가 클로즈가 되더니 헤드가 베리 헤드가 됩니다 헤드가 어 턱이 패럴라이즈가 되고 턱이 포크라는데 이게 브레인 패럴라이징 브레인 펑션인가봐 미나 아돈노인데 아이스가 이렇게 클로즈가 돼요 하우스가 아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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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 턱하고 Lips가 이게 패럴라이즈가 돼요 포크가 돼 베리 슬로우가 돼 그리고 헤드를 캔럴 홀죠 헤드가 이렇게 다운이 돼 스크린지 어 근데 same thing is when I went to after 해프닝 로센지로서 when I went to 코리아 어 어 그 테솔 고경환이 나이스라스랑인데 그 차니스 푸드라스랑 나이스라 오브코스 나이스 아니겠어 그치 국민 뉴스 스페이퍼 빌딩이니까 같이 갔는데 나이스 푸드였어요 나이스 푸드인데 딱 해프닝 해픈데 이 베스트 마이 스페큘레이션 그게 아마 빌딩 그 탑 플로우에 있는 거니까 그게 아마 이제 드랍덴 프로젝트였었나봐 드랍덴 드랍덴 그니까 저 시추에이션에서는 whatever happens to me 니가 I cannot 디펜드거든 저 시추에이션 완전히 인신 빌딩 그럼 이제 더는 빌딩이잖아 탑 빌딩 빌딩 그 다음에 수호해버리면 데드거든 그리고 소스 아드 이렇게 나온거지 어? 코리아에서 나오는 소스 아드 케이스 점핑 언더 빌딩 점핑 언더 빌딩 점핑 언더 빌딩 소스 아드 케이스가 나셔요 근데 데스턴만 쉽게 해주면 그건 뭐냐면 머더야 머더 어 저렇게 이제 하이 빌딩이죠 안티 하이 빌딩 탑플로우라고 탑플로우라고 탑플로우 차이네스 스레스라고 해서 이링 했는데 스포진이 딱 된거야 아이 그전쟁이 되겠지 뭐 그리고 썸바디가 그냥 수로해버리면 막 피니셔야 되는거지 그게 이제 전라도 널스코리안 그와 CEI의 MIS도 못살될 수 있었으면 테크닉이지 어 그거를 패스톨 조형기관 스틸 이그노라고 있고 이 폴간스펠 철치 이 패스톨 철치를 하셨어 철치를 하셨어 아예 어 인마에 블록하잖아 그지 스틸 이그노라고 그랬어 지금 몰래 텐이었습니다 디프라이드키만 홈레스요 웨날 리브딘 로센젠스니까 몰래 텐이었는데 올 불가스펠 철치가 이그노라고 그랬어 레토리나라고 애저 스피리첼 리더 하아 그저 이그노래 조형기 너 왜 모르잖아 이마 어 니가 시킨거 어 어 그런거를 위가라 토크인 파브릭이랩니까 국민 뉴스페이퍼 그 빌딩 서브레스 캐머라 콜렉터라고 엔티마 호텔하고 마이 시투에이션 엔티마 호텔 엔터해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마이 룸가서 완연비가 콜쳐버렸어 콜렉터 콜렉터 불가스펠 철치 메이드 빅 미스테이크였어 이 이 이 이 이